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태안군 농정과 김웅석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정과 김웅석 주무관입니다. 네, 태안군이 지난 9일에 올해 첫 먹거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먹거리위원은 관내 기관, 단체 관계자 및 군민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생산분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보장분과, 공공형 먹거리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입니다. 지난 9일에는 2023년 제1차 먹거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태안군 먹거리 계획의 주요 실행과제인 민간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그러면 태안군 먹거리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태안군 먹거리 계획은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군민에 제공하여 지역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공공형 먹거리 추진체계 확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진행, 민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네, 올해 태안군 먹거리위원회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태안군은 올해 정기적으로 먹거리위원회를 열어 민간 거버넌스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전체 회의 및 분과별 회의, 먹거리 관련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산물 안정성 검사와 재단법인 설립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한 발칭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농정과 김웅석 주무관이었습니다. 태안군 농정과 김웅석 주무관